서산시는 시청중회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법에 의거 구성되는 조직입니다. 이날 심의회에서 요보호 아동 및 아동시설 현황과 올해 아동복지사업별 지원 계획을 시 담당 직원과 함께 점검했습니다.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가졌습니다. 이완섭 서산시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서산시 아동은 2월 말 기준 3만 9,238명으로 전체 인구 17만 3,605명의 22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